만파식적 삼국류사 제31대 신문대왕 신문대왕 휘정명 이름은 정명 김씨 성은 김씨이다. 개요원년 신사 7월 7일 즉위 개요원년 신사 7월 7일에 즉위했다. 의 선고 문무대왕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하여 창가문사 어 동해변 동해가의 가문사를 세웠다. 사중기운 절안에 있는 기록에는 이렇게 말했다. 문무왕 육진 외병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고시창 차사 2절을 처음 창권했는데 미필 이붕 끝내지 못하고 죽어 위해룡 바다의 용이 되었다. 기자 신문립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필 개요 2년 682에 공사를 끝냈다. 배금당 석채하 돌계단 아래에 금당을 늘어 세우고 동향계 이렬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두었으니 내 룡지 입사 선효집이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유조지 장골처 대개 유언으로 유고를 간직해둔 곳은 명대왕암 대왕암이고 사면가문사 절 이름은 가문사이다. 후 견용현영처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명리견대 이견대라고 했다. 명년 이모 5월 삶 이듬해 이모년 5월 초하루 일본운 다른 책에는 이르기를 천수원년 천수원년이라 했으나 5위 잘못이다. 해관 파진찬 박숙청 진왈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래였다. 동해 중 유소산 동해 속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있어 불에 향 가문사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는데 수파 왕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왕래합니다. 왕이지 왕이 이상히 여겨 명일관 김춘질 일관 김춘질을 명하여 일작춘일 혹은 춘일 점지왈 점을 치게 하고 이르기를 성고 금위해룡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에 용이 되어 진호 사만 사만을 진호하고 계십니다. 어구 김공유신 내 33천지 일자 또 김유신공도 삼삼천의 한 아들로서 금강위 대신 지금 인간세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성 동덕 이성 동덕 이성 동덕 이 두 성인이 덕을 함께하여 욕출 수성지 보 이성을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약 폐하 행행 해변 만일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필득 무가 되고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왕 휘 왕은 기뻐하여 2기월 7일 그달 7일에 가행 이견대 이견대로 나가 망기산 그 산을 바라보고 유사심지 사자를 보내어 살펴보도록 했다. 산세여 귀도 산 모양은 마치 거북의 머리처럼 생겼는데 상 유일 간죽 산 위에 한 개의 대나무가 있어 주이 낮에는 불이었다가 야합일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1운 다른 책에 이르기를 산 역주야 개합여죽 산도 대나무처럼 주야로 개합한다고 하였다. 사례 주지 사자가 와서 사실대로 아래였다. 왕 어 가문사 숲 왕은 가문사에서 묵는데 명일 5시 이튿날 점심 때 보니 주카 부일 대나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 진동 천지가 진동하고 풍우 일매 암치를 비바람이 몰아치며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 지 기월 16일 풍제 파평 그달 16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였다. 왕 범의 입기산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유룡봉 흑옥대 레헌 용이 검은 옥대를 받침으로 영접공자 왕이 영접하여 같이 앉아서 문왈 묻기를 차산 여죽 이산이 대나무와 함께 혹판 혹합여하 혹은 갈라지고 혹은 합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룡왈비어 일수박지 무성 용이 대답한다. 비유의 말씀드리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이수박즉 유성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차죽지 의물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지 연우 유성 합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니 성황 이성 리천하지 서야 성황께서는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 왕 취차죽 왕께서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작적 취지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 화평 온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근망고 위해중대령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닷속에 큰 용이 되셨고 유신 부위 천신 유신은 다시 천신이 되어 이성 동심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 하시어서 출차 무가 대보 이런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보내시어 령 아헌지 나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입니다. 왕경 휘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이오색 금체 금옥 유주 세지 유주에서 오색 비단과 금 금 과 옥 옥 으로 제사 지내고 칙사 작죽 출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왔는데 시산여룡 홀은 불연 그때 상과 용은 갑자기 모양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왕 숲 가문사 왕이 가문사에서 묻고서 17일 17일에 도 지림사 서계변 지림사 서쪽 시내가에 이르러 유가주선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리공 태자이공 즉 효소대왕 즉 효소대왕 수궐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문차사 이 소식을 듣고 주말에야 말을 달려와서 할애하고는 서찰진왈 천천히 살펴보고 아뢰었다. 차옥대 제과 개 진룡냐 이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왕왈 왕이 말했다. 여하 지지 니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태자왈 태자가 말했다. 적일과 신수시지 이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고서 보십시오. 내 적 좌변제익과 신계 이에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어서 냇물에 넣으니 즉 성룡상천 금시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기지성현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으니 인호 용연 그 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다. 가환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이 기죽작적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장어월성천종고 월성천종고에 간직해 두었는데 취차적 이 피리를 불면 즉 병태병유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한우 우청.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지면 날이 개며 풍정파평 바람이 먹고 물결이 가라앉는다. 호 만파식적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칭위국보 국보로 삼았다. 지 효소대왕대 효소왕대에 이르러 천수사년개사 천수사년개사년에 인실부레랑 생환지이 실 부 레랑이 살아서 돌아온 이상한 일로 해서 갱봉호 왈 만만파파식적 다시 이름을 고쳐 만만파파식적이라 했다. 상견 피전 자세한 것은 그의 전기에 실려 있다. 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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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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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